와 씨발 너무 도로랑 빠짝붙였는데 다시 그럼 안돼 음 괜찮아 이쁘게 만드시는 분들 존경스럽네 아 이거는 쉽지 않네요 음 그리고 대충 마을 좀 만들고 가운데는 뭔가 좀 상업 그런게 좀 들어가야되잖아 그죠? 그래도 좀 큰 도로가 가운데 하나 지나가는게 낫지 않나? 뭐야 아씨 염병 에이씨 도로 베렸네 이거 음 2차선 도로 4차선 분리도로 4차선 도로 이거잖아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약간 시내처럼 만들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아 뭔가 뭔가가 뭔가인데 이렇게 이렇게 다른 도시 약간 그런걸로 하려면은 진짜 근데 말 한마디 없이 빡 집중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해도 못할 것 같아 사실 쉽지 않네요 그리고 그리고 일반 도로로 길을 좀 빼는거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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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땅을 낭비할 순 없자네 맞죠 또 아껴 써야죠 땅은 이렇게까지 촘촘한 도시를 원했던건 아닌데 이런 나같이 촌동네에 사는 사람들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시내가 있어야 돼요 하하하하 서울 사는 사람들이야 뭐 시내라는 개념이 딱히 없겠다만은 나같이 이제 지방러들은 시내가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이런 시내의 길 이름은 이제 중앙로 항상 거의 그런 식이거든요 이름이 존나 뻔해요 맨날 이름이 존나 뻔해요 맨날 이름이 존나 뻔해요 맨날 맨날 시장 이름 중앙시장 하 여기를 좀 사람을 살게 합시다 그죠? 이 구역을 좀 사람을 살게 하고 여기도 그냥 뭐 이정도? 아 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 좆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안 좋은데 두개 좀 더 이렇게 되나 도시 굴러가는거 보고 수정을 살살 합시다 자 봅시다 어떻게 될라나 아 전기 전기 어 전기가 왜 부족하지? 그럴리가 없지 않나? 수도는 왜 됐지? 아 쉽지 않네요 아 이게 수도가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아 이렇게 까다로운 게임이 아니었는데 수도가 와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아 네 이게 이 라인이 지나가는 자리에 약간 이렇게 좀 물감 칠하듯이 원래 수도가 깔렸었는데 좀 바뀐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러웠네 관을 좀 새로 깔아야될 것 같네 이렇게 해서는 좀 어림도 없을 것 같고 그치 여기 지금 펌프질도 안해주는거 아냐? 그치? 물이 오긴 해? 그냥 사람이 없어서 그냥 사람이 없어서 그러는건가? 진짜로? 급스탑을 설치해봅시다 그냥 급스탑을 설치해봅시다 그냥 뭔가 가죠? 됐다 아 이게 아 이런식으로 연결만 되면 되는구나 아 아 아 아 오케이 아 확인 아 이렇게 아 대충 알겠어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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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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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여기도 이렇게 아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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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잠깐만 이게 아하하 와 이거 야 이거 물 흐르는 방향이 방향이 있다 와 잠깐만 이거 다시 해야되겠다 이거 이거 다시 깔아야겠다 이게 와 이게 와 아 아 아 좀 어지럽네 요 방향이 없다고? 아 지금 보면은 이쪽 방향으로만 흐르는데? 어? 어? 내 차를 잃어버려나? 아니... 그 old 롤너바커멸이 없어졌어 여기 봐, 여기서 이렇게 안 오잖아 밑으로 그래, 그럼... 아무것도 안오잖아 그래,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설마 여기 끝에가 흐르는 곳이 없어서 그런건가? 허어? 아... 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오마이갓 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 아 그러네요 길을 이어도 되긴 하겠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큰 도시를 까지는 내가 길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너무 막히는 거 아닌가요? 한 블록마다 씨발 이렇게 삼거리 만드는 거 맞나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도 길을 만듭니까? 신호 걸리고 신호 걸리고 신호 걸리고 신호 걸리고 맞나? 있어가면 그만이야? 모르겠네 겁나 이상하네 하수도 아 모르겠다 나 하수도 시스템은 도저히 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거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거 같은데 안 되네요? 원자력이 다 빨아먹는다고? 어쩌면은 샌드박스 모드가 다 풀려있어서 너무 초반에 좋은 발전소를 굴리려고 하다보니 좀 발생한 문제이지 않나 그럼 고로 연결 부위 주민에서 보면 연결 안 돼있다고 ень고 연결 안 돼 sagen 감사합니다. 어? ㅅㅂ 뭐야아... 그러게 수도관 쉽지 않네 아니 내가 뭘 잘못한게 아닌거 같은데 뭐지 아니 봐봐 물이 일로 오는데 그 여기랑 이어져있는데 일로 안가는 이유가 아니 그리고 보는 화내지 말자 옛날에는 수도관 그 UI 딱 누르면 수도관만 짠 하고 다 보였었는데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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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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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애들이 개작살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하수구가 막혀서 오... 오... 음... 하수관이 미연결 상태라고? 됐죠? 아니야 아니야 똥물 배출소 잘 돌아갈걸요? 그러면 얼마나 잘나오는데요 더블 배럴 해야겠다 하수관이 미연결 상태라고?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거 얘네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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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뭔가 존나 번거로워졌어 뭐 존나 재밌지도 않고 뭔가... 뭔가가 뭔가인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 나만 그렇게 느끼나? 뭔가가 옛날보다 별론데 이거 음... 내가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쓰읍... 그렇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게 어쨌든 전기가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전기를 뿌려줘야 되잖아 전력선으로 그지?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아... 가나요? 이러면? 이번 짝은 수도나 전기줄 신경 안쓰게 하려고 도로를 연결하면 저절로 연결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니까 도로를 연결 안하고 아이고 아 이게 아웃... 아웃... 어? 이게 나가는 문이네 됐다 아 간다 전기 아아아아 아아 너희가 자리잡고 살기엔 내가 너무 늦게 도착했니? 다시 좀 어떻게 좀 해보면 안될까? 나 잘할게 이제 앞으로 나 잘할 자신이 생겼어 아 아 이제 여기 메인도로랑 연결이 안되있어서 안들어온다 이 말씀이시죠?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확인 아 이제 이제 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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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만 봐도 암만 봐도 그래도 이 길은 되게 별론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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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이제 갈 수 있지 않나? 나갈 수가 없다고요? 나갈 수 있지 않나 이제 헉! 온다! 우리 아이들이 온다! 아아아아 드디어 이걸 속아서 온다니 아아 음 아이 가보자 이제 재밌다 뭐냐 이거? 나 못 깔았냐 여기다가 뭐냐 나 뭔 도로 깔았냐 여기다가 어? 응? 어? 응? 어? 응? 응?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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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닌데? 아니긴 한데 큰 상관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됐냐? 아이고 아이고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한건지 어떻게 된거냐? 뭐가 되고 있는거니 이거? 안돼 벌써부터 이 지랄하면 안돼 안돼 내 도시계획 아 안돼 아 뭐야 도로 존나 개판이야 이 도시 어지럽네 어지럽네 야 야 근데 무슨 도로가 무슨 16미터나 올라가야 꺾이냐 원래 원래 높이가 그렇게나 높아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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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가시나요?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가보실 생각이 없나요? 금방 가는데 다 뚫려있는데 여기 저기요 오른쪽 길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명도 안 가시나요? 어? 아니 씨발 이 새끼 방금 아니 이거 차 퀄리티가 왜 이렇게 좋아? 와 씨발 뭐야 잠깐만 뭐지? 내가 뭐 잘못했나? 와서 와서 오른쪽으로 빠질 수 있잖아 와서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나? 전혀 문제가 없는 도로인데? 왜야? 어 온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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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불법 주차에요? 거짓말 불법 주차를 한다고요? 거짓말 하아... 하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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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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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뭔가 도시 운영하는 느낌도 나고 재밌네요 또 다른 맛이 있네요. 그 불법주차 하신분들 이제 단속 할 거니까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주차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주차 하시면은 안 돼요. 제가 몇 개 만들어 드릴 테니까 하시면 안 돼요. 네 대형 상가만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완비 안 해놓긴 했네 내가. 내가 잘못하긴 했네. 주차장까지는 생각을 못 했네요.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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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주차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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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장 ㄷㄷ 그 주차장 입구에다가 불법주차 하시는거는 조금 조금은 선 넘으셨다 개새끼들아 여기요 주차 완료 아니구요 주차장? 길에 되면 공짜라고? 갓길은 무료라구요? 외전반경 안나올거 같은데 와우 아 저기 여기 니들 카트라이더하는 드리프트구가 아니라고 이 개새끼들어 바이탐 너네가 이래도 무시하나 보자 어? 유턴을 아니 아니 좌회전을 너무 비싼가? 이게 비싸서 문제인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 주차비를 한번 받지 말아볼게요 얘들아 불법 주차하지 말고 여기다가 주차 좀 하라고 얘들아 갓끼리 집에서 더 가깝다구요? 아 여밟게 하지 말고 아냐 연결은 됐어 아 얘네 그냥 이용 안해 와 얘네들이 어떡하냐 이거 얘네 이용을 안하는데? 원래 주거 근처는 주차장 이용 잘 안한다고 그럼 얘네는 그냥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하기로 마음먹은 애들인 거예요? 이게 그냥 맞아요? 이지랄 시도 그렇지만 남의 가사에 그래요? 임대료가 왜 높지? 우리 도시에 몇 명 사냐? 늘어나고 있긴 한데... 800명이요? 어? 주차해줬어. 너무 고맙다. 헉? 소방서 하나가 어디까지 커버하는거야? 개쩐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냥 이용 안하니까 부수고 소방서를 짓자. 그쵸? 어차피 이용 안하는 바에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는 하나정도는 더 배치를 해줘야겠네요. 싫어하네. 음... 음... 초등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도 여기 안살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집불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여기서... 아... 못살지... 초등학교 바로 지어줘. 아... 아... 이제 애들이... 나한테 드디어 막... 교육 시스템이 뛰어나요. 막... 이러네요. 고맙게도... 마음을 알아주네요. 감사합니다. 이 도로가 뭐지? 얘들아? 나 이 도로랑 똑같은 도로를 못찾겠지? 고속도로인가? 헉! 고속도로네? 잉? 아... 이거 외곽도로구나? 그래서 찐 좀 나가. 방 빼. 핑 Davidson 와 derki werks 어쩔 수 없어 너네 교육 안받고 싶어? 어? 교육 받아야지 교육 안받을거야? 교육 안받을거야 교육 안받은? 교육 안받은? 교육이 아직 없나요? 아이고 병원이 없네요 병원이 꼭 필요하죠 음 죽인다 됐죠 만족하시나요 다들 왜 다 방치됐죠 집이 아 왜 불행하지 어어 집이 왜 다 방치되지 헉 죽었어 쓰레기 수거요 그런 것도 해줘야 됩니까 아 아 잠깐만요 아 그런걸 해줘야 되요 하면되죠 뭐 어렵다고 됐죠 됐죠 이게 뭔데 네 뭘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이제? 음.. 그렇지 안되지 이거 안된거지 쓰레기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쓰레기 구역을 설정해야 한다 음.. 음... 아니 방금 그 노드라는 걸 만드는 기능이 왜 재배치를 할 때만 생기는 걸까 소각장이 있으면 매립질을 할 필요도 없다 그럼 처음부터 소각장을 설치하면 되는 거야? 매립질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아 예 이건 제가 좀 귀찮을까봐 시원하게 열었습니다 그냥 얘는 또 물이 없다는 거 보니까 또 펌프가 제대로 안 돌아가 아 시발 도시 망했다 아 도시 망했다 이거 와 이렇게 코어 와 오오오오 이게 맞아요? 도로랑 연결돼서 내가 더이상 이 관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그거야? 아니지 나 지금 이 급수탑 하나로 버티고 있는거지 맞죠? 얘네 지금 물 못뜨고 있는거잖아 맞죠? 아니 물이 가는 표시가 안뜨는데? 여봐 안가네 이 번쯤에 이제 가는거죠? 이제 가는거죠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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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렬